첫째, 거사의 성패는 정도전, 남은 심효생, 이 세 사람을 초반에 도모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소. 둘째, 바로 이방지입니다. 이방지를 빼돌려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겁니다. 셋째, 반촌에 숨겨놓은 무기들을 은밀히 빼내야 합니다. 저와 사부님이 맞겠습니다. 예, 저희가 만일 무기를 빼내는 데 실패한다면 우리는 시작도 하기 전에 끝장이 날거야. 알고 있습니다, 대북마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지금부터 거사 전날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유유자적하며 기다리셔요. 지죽한 듯이. 지죽한 듯이. 지죽한 듯이. 지죽한 듯이. 기상 Voltaka 지죽한 듯이. 지죽한 듯이. 지죽한 듯이. 한글자막 by 한효정